시선을 강탈하는 공혹적인 자태를 드러낸 그녀는 이 여교? 탄탄한 연기력은 물론 춤과 노래 솜씨까지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 이선빈!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다재다능한 모습을 선보이며 넘치는 끼를 인도력받은 신의 배우인데요. 털털한 성격에 반전 매력까지 발산하며 떠오르는 대세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난 이선빈씨.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멋진 탱고 댄스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잘해야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위해 준비합니다. 이렇게 핫할 수가 있네요. 대세의 스타 이선빈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빈입니다. 좋습니다. 좀 실감을 하시나요? 인기를? 계속 촬영을 하느라 바쁘니까 느낄 시간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일로 많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좋죠? 네. 본인이 발탁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먹을 것처럼 제 외모가 생기지 않았나. 실제로도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양호식이 해먹고! 진짜 먹었고 와서! 알똥 먹고! 저한테 될 때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 얼마나 하셨나요? 촬영 전날 바빠서 한 시간밖에 못했어요. 한 시간 했다고요? 네. 한 시간만 연습한 것 맞나요? 정말 수준급입니다. 아우 정말 잘하네요. 남자랑 듀엣으로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역시? 아우 남자랑 하는 건 아직.. 한별씨 저런 거 좀 하지 마요! 아 좋다! 제가 팬이었습니다! 주책이야! 찍고 싶은 스타가 있다면? 드라마를 함께 했던 마동석 오라버니랑 화장품 노릇 찍으셨잖아요. 지금 화장품 광고를 통해 맛 분이의 매력을 발산한 마동석 씨! 민기 오라버니랑 저도 좀 귀여운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 CF를 꼭 한번 찍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